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세계였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등장한 양스타. 오늘 어디냐? 저희는 어텀 자켓 촬영 현장에 왔는데요. 제가 일단 첫 번째 순서입니다. 제가 첫 번째 바로 한다고 했습니다. 왜냐? 자신 있거든요. 일단은 이번에는 제가 원래 안치회 때 빨간색 머리였던 거 아시죠? 근데 빨간색 머리였는데 이번에는 완전 그냥 저희 컨셉이 약간 가을 남자 그런 컨셉이거든요. 약간 아련 그런 느낌 좀 있어서 블루블랙인데 약간 좀 어떻게 보면 검은색처럼 보일 수 있는데 이제 빨간색이랑 완전 지금 대조되게 느낌이 완전 다르실 거예요. 아무튼 제가 지금 셀카 찍으면서 오늘 자켓 촬영 때 좀 어떻게 예쁘게 나올지 지금 이제 연습을 하고 있는데 셀카 찍어보니까 나쁘지 않아요. 이 셀카는 추후에 공개하도록 할게요. 아 아무래도 저는... 저는 이제 포함이고 당연히. 당연히 저는 포함이고 저는 준서. 네, 이번에 준서랑 저랑 진짜 열심히 다이어트 열심히 했거든요. 네, 준서도 이번에 진짜 완전 대변신 했거든요, 준서가. 그렇기 때문에 준서도 네,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넌 매일 바쁘잖아, 내 맘을 흔들어 놓고 내 맘이 너무 아프잖아, 우가 우가 넌 매일 바쁘잖아, 내 속을 채워 놓고 날 가져놓고 넌 매일 매일 Baby, 넌 나의 하나뿐인 one and only 2,8,7 함께 하고 싶어 난 어디든 떨어지기 싫어 오늘 바쁜 너 때문에 miss or lonely 왜 나만 이렇게 너를 기다려? 이런 기분이 싫어 I don't wanna be alone I don't wanna be alone 효과를 사실 뭐 그냥 제일 문화하니까 빼고 염색한 것 중에 말하자면 전 사실 다크비 활동에서보다 폴파티 때 주황머리가... 전 생각보다 잘 어울렸다고 생각해요 어우 이 머리를 활동할 때 했어도 좋았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근데 좀 비슷하게 한 것 같아가지고 뭐 약간 만족하고 있고 그리고 이번에 좀 굉장히 의상 자체도 너무 이전에 입었던 의상들과는 엄청 다른 느낌이기 때문에 저희 BB분들이 놀라실 것 같아요 약간 다크비인데 다크비 같지 않다 이렇게 느끼실 것 같아가지고 좀 새로운 매력을 보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내 맘을 흔들어 놓고 내 맘이 너무 아프잖아 Look at look at look at 넌 매일 바쁘잖아 내 속을 태워 놓고 날 가져놓고 넌 매일 매일 Hold up 달만보다 더 빛나는 날 babe 너랑 감옥아 내 가짜 살은 난 왜 Even though I got you 외라움에 got you 이런 느낌 싫어 I chew 같이 있는데도 따로 있는 느낌 옆에 있는데도 포맨처럼 보는 눈빛 투명 인간이 돼버린 나의 서러움이 폭발 직전 너 때문에 난 미쳐버렸어 비교시 없이 울리는 너의 폰포인 잠시만이라도 뿌리려 play more Baby 나와 있을 때만이라도 네 시선을 내게 줘 Cause I'm so into you my love 너도 알잖아 how much I love you 지금부터 온전히 내게만 줘 your love 넌 매일 바쁘잖아 내 맘을 흔들어 놓고 내 맘이 너무 아프잖아 Look at look at look at 넌 매일 바쁘잖아 내 속을 태워 놓고 날 가져놓고 넌 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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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ve been thinking about you all day my life 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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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늘 기다리고 기다려 왔을걸 저 취미 baby 넌 바쁘다는 핑계를 날 지쳐내도 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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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 네 사랑의 몽맹 I've been thinking about 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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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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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야 이것도 민주야 더 넣어줄게 날 가져놓고 넌 매일 매일 Baby 넌 나의 하나뿐인 one and only 2,4,7 함께 하고 싶어 난 어디든 떨어지기 싫어 오늘 바쁜 너 때문에 Missed or Lonely 왜 나만 이렇게 너를 기다려 이런 기분이 싫어 I don't wanna be alone 넌 같이 있을 때도 별 star, cream cream 포스팅을 받고 나와 잠시 커피 타임 할 때 지금까지 이렇게 어두운 색을 많이 해도 갈색 정도였거든요 이번에 분위기 바꿔서 좀 많이 어둡게 해서 쿨하게 소스깍 미국을 보여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3년만 정도에 뭔가 하는 것 같아서 너무너무 좋아요 날 가져놓고 넌 매일 매일 hold up hold up hold up 그거 뭐 있지? 그걸로 맞나? 고기 그녀의 부γά инструмент 연싹 ere 금 그녀 편 흡 흡 Choose 내 맘이 너무 아프잖아 넌 매일 바쁘잖아 내 속을 태워놓고 날 가져놓고 넌 매일 매일 I've been thinking about you all day my love 늘 기다리고 기다려왔을걸 저 쯤이 매빈 넌 바쁘다는 핑계를 하지 전에도 맘 맘 맘 맘 난 네 사랑에 목말라 Cooper 7 Listen to KB 어서와 난 지금 기다리고 있어 밝은 나무 아래 벤치였어 베이베 여러분 안녕하세요 제가 데뷔 때 이후로 진짜 오랜만에 이마를 드디어 공개했습니다 처음엔 너무 낯설어가지고 괜찮을까 싶었는데 제가 이마 올리는 거에 대한 자신감이 좀 없거든요 근데 괜찮은 거 같네요 굉장히 잘 나올 거 같습니다 많은 기대해주세요 여러분 아 그리고 머리도 이번에 멤버들은 되게 어둡게 많이 했는데 전 이번에 좀 밝은 갈색으로 임사를 했거든요 밝은 갈색으로 보인다고 새로운 머리색으로 또 멋있게 월등히는 거였습니다 파이팅! 파이팅! 핸드폰은 잠시 꺼도 너와 나 더 기절이 흘러가도 이 시간을 기억할게 Stay, I'm talking all night 언제나 지금처럼 살아날게 넌 You're my, you're my sunshine You're my, you're my sunshine 언제나 지금처럼 была 잠깐 멋있는데요? 일부러 작작이, 작작이라 했어요 저도 포인트 읽어요 각자 포인트가 있어요 제가 팔찌 다시 Verdiene 다시 한 번 해볼게요. 천천히 천천히 살살해야 돼. 표정 뭔데 진짜? 잘하는데? 레인은 정확히 한가 봐. 아 이거 못 이긴다. 이번에 희찬이 파트가 제 최애 파트예요. 진짜 even though I got you. When I got you. 화이팅. 어 이거 그거 좀 더. 뭘 원래? Bye. 오토바이 내 이름은 이 서플라이즈 어찌나 지갑처럼 Listen together bitch 어서와 난 지금 기다리고 있어 Yeah baby now 빨간 나무 아래 벤치에서 baby 맘에 드는 주황색도 날이 최완벽한 얼어 바람마저 선선하게 됐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성공 되셨어요? 네 하나, 둘, 셋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저희가 어텀 어텀의 자켓 촬영을 끝냈습니다 어떠세요? 간단하게 소감 들어볼까요? 이렇게 차려입은 다크비를 저는 처음 본 것 같아요 이렇게 뭔가 차려입었던 점은 많지만 뭐 이렇게 다같이 깔끔하게 차려입으니까 진짜 오랜만이다 고급지고 차련되어 보이고 굉장히 좋았던 시간이었던 것 같고 그리고 사진도 보니까 아주 baby 분들이 아주 좋아하셨습니다 저는 데뷔 이후에 처음으로 이 말을 이렇게 많이 까보는 것 같아요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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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그대로 맞네 그게 좀 걱정입니다 잘 나왔어요 어쨌든 이 영상이 올라가고 나서는 저희 앨범 나온 상태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플레이리스트에 꼭 추가해주세요 아무튼 이른 아침부터 늦은 저녁까지 자켓 촬영하느라 모두 고생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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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제발 저 이제 갈게요 뮤빗 촬영장에서 만나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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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촬영장에서 만나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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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우리 뭐 했나? 음중했나? 벌써 기대되는구만 재밌었습니다 미니 앨범 모집 어텀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안녕